4세대 나이스 새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이 지난주에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오류가 잇따르면서 학교 현장은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 시험 정보가 노출되는 오류까지 나왔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성적 출력 오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기말고사를 앞두고 시험 문제와 정답 정보가 담긴 문항 정보표가 다른 학교에 노출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4세대 나이스에 오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로그인한 뒤 곧바로 접속이 끊기거나 항목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 교사 업무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교육 과정 변화에 맞추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며 교육부는 예산 2,800억여 원을 들여 4세대 나이스를 개발하고 지난 21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오류가 난 겁니다. 실제로 전국 중등교사 노동조합이 초중등교사 1,800여 명에게 물었더니 응답교사 97%가 시스템 접속 오류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지필평가 관련 항목에서 오류를 겪은 교사도 36%였고 수행평가 항목 오류를 경험한 교사는 60%에 달했습니다. 교사들은 또 학기 중에 새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무리였다고 지적합니다. 6월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기말고사와 수행평가 처리 기간임을 강조하면서 문제 유출 등을 제기했으나 교육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면서 결국 21일 개통을 강행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입시에 사용되는 자료 제공 작업이 7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방학으로 미루긴 힘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일단 오는 30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제 가동해 시스템 안정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교육부는 또Cómo